짠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비비큐 황금올리브 콤보 총 2마리 플러스 비비큐의 모든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볼케이노 핫소스 어 볼케이노 핫소스 치방왕 극한 왕갈비 소스 파인 마요 소스 비비큐 치즈 갈릭 소스 레드 착자 치 시즈닝 소스 비비큐 블랙페퍼 시즈닝 소스 대파 올리브 마요 소스까지 그 다음 사이드 메뉴 플러스 치킨 비비큐 황금올리브 콤보 거들련들 어 기가 막힌 저런데 오늘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클링 레몬보이 아 요거 요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착 오 잠시만 자 이거 안 버렸습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살짝 흔들린겁니다 오해 오해 오해예요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와우! 아니 입안에서 달콤한 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역시 스파클링 레몬보이! 일단 여러분들 장갑을 낄게 여러분들 먼저 한번 소스 한번 먹고 시작하자 여러분들 비비큐 파인 소스 한번 먼저 먹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소스는 보통 이제 뿌려먹는데 저는 약간 보통 마셔먹어요 아 굿! 음.. 하.. 음.. 와! 야 진짜 엄청 맛있는데? 야 이 마늘 약간 사이다 먹는다 진짜 요거는 이제 그 무슨 맛 나냐면 약간 파인애플 맛나요 파인소스 라서 흠 그러면 이번에 파인애플 먹었으니까 약간 치즈 갈림 먹어볼까 한번? 이건 무슨 맛 나지? 야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거 치즈랑 마늘 두 개 써서 꺼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먹고 딱 비비큐 황금 올리고 딱 들면 바로 열ім 음 으음 음 으으으으으 아 여러분 약간 궁금한 소스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 왕갈비소스! 시바왕 극한 왕갈비소스 이거! 솔직히 비비큐 이거 있는 줄 몰랐어 솔직히 제가 비비큐를 늘 먹지만 요게 있는 거 처음 봐요 솔직히 잠깐만요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번 찍어먹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찍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데? 황금 올리브 이런 맛이 난다고? 이거 그거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 이거 여러분들 그니까 약간 지금 저는 황금 올리브 콤보가 두 마리인데 이 콤보 말고 순살로 시켜가지고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씹어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날개도 한 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날개? 우하오 이번엔 두 개 살짝 해서 음~~ 자 이거 진짜 진짜 괜찮네 이번에 순살 크래커 치킨소스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쓰쓰쓰쓰 싸아아아아아아 음~! 아 이거 괜찮긴 하네 완전 맵지도 않고 약간 양념소스에서 약간 달달한 맛? 이번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와 진짜 맛있다 대파 올리브 마이오소스를 이번에 먹어보겠습니다 대파 올리브 마이오소스 약간 이거 저 오우 일단 올라가있어 아 이런 맛이구만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건 약간 요거트 맛이 나네 파에다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일 맛있어 소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순이가 이게 1등이야 지금 파마 요거트 소스도 맛있긴 한데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1등이야 진짜 이번엔 살짝 한번 매운 걸 먹어볼까? 볼케이노 핫소스 먹어볼까 여러분들? 자 소스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안의 내용 와우 오 이거 진짜 매울 것 같은데? 토핑 위에 소스를 골고루 뿌리는데 저는 이쁘게 뿌리겠습니다 와 이거 맵다 이거 매운 거 좀 약간 못 드시는 분들은 찾으면 안됩니다 약간 매콤해요 매워요 어 아 근데 맛있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찍어 먹으면 이거 매운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아 그것보다 위다 어 그것보다 위 확실히 그 매운맛이 확 올라오긴 해 근데 먹고나서 금방 없어져 선약고추 정도 음 음 치킨 진짜 먹고 싶은데 참는다 이거 이거? 형님 지금 바로 비비큐요 황금올리브콘 부르시카 입니다 하하 이번에는 살짝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이거 뭐야? 음 음 음 이거 소란주류 괜찮았어 소란주류? 그니까 심심한데 한두 글씩 집어먹는 약간 그런 거 이번에는 살짝 블랙페퍼 시즈니까지 이거는 한번 어떤 맛이 날까 여러분들 야 이거 후추말이 강해가지고 많이 뿌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뿌리면 안됩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조금만 찍어 먹어야 돼 여러분들 먹으실 때 약간 후추말이 좀 강하네 이거는 저건 변수야 변수 변수 발생했어 안 되겠다 변수 발생이니까 이거 한입에 먹어야겠다 먼저 먹고 뒤에 잡아서 살짝 뺀 다음에 내 입으로 우와 우와 이럴때 지즈볼 야 이거 초코볼 진짜 맛있다 이번 소스 먹을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레즈 착자 시즈니 소스 오 야 이것도 이것도 마셔먹으면 안되겠다 이것도 오 못 느낀 줄 알죠 근데 저거 먹어볼게요 자 경고 절대 마셔먹으면 안됩니다 제가 웬만한 소스 마셔먹는데 이거는 마셔먹으면 안됩니다 어우 어우 매워 안 되겠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양념 소스 먹어야겠다 음 와 야 소스를 이렇게 먹었는데 제한테 1등 소스는 이겁니다 오늘의 MVP MOM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맛있었어 이거 MOM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 마무리까지 다 먹었는데 확실히 진짜 제가 늘 즐겨먹는 치킨 비비꺼 황금홀루 콤보가 진짜 맛있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레몬보이도 요것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스도 지금 하나씩 다 보여줄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소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비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바